썼다! 진이 썼다! 진영! 진영! 원래 치킨을 하라고 했지만 시간이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닭강정으로 선호했다는 말이 있다는 사실인가요? 이걸 몇 개라고 해? 500개? 원래 그렇게 많이 일찍 주문해야 하는 거야? 난 닭강정이 더 좋아. 치킨 보라고. 공간이 없는데 치킨 먹기에는 그럴 거 같아가지고 그치, 이게 간편하게 좋은데? 난 이렇게 좋아. 치킨이 약간 맑고 있어. 맛이 이거 하나뿐인다. 형님, 맛있습니다. 맛있어, 맛있어 형, 진짜. 아 심지어 이거 언제 준비했어, 이런 거? 네 거. 난, 아니, 난 솔직히 못해. 그때 이거 했었어. 돈 못 줘, 이거예요. 전에 못 줘서 미안해. 그 얘기 있었다. 될 수 있어. 난, 난 솔직히. 맨날 생각해 달래, 그래가지고. 아 전먹진으로 하겠습니다. 전에 못 줘서 미안하다, 진이 쏜다, 롱. 오 형. 센스버. 아 이거 전먹진은 진이 형이 적은 글씨네. 준비성이 필요한 거 같네. 아, 맛있는데? 맛있어. 난 이렇게 좀, 좀 달달한 게 좋아. 진짜 맛있어요 형님. 저는 요즘 나한테 진이 형이 진짜 더 많아. 살짝 넣은 게 좋아. 오늘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점점이 남겨줍니다. 이건 뭐 bro? 그래서 센스에贅야. 그러면 다 같이 먹으면ini? 저거. 여러분이 저거. 저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